폭설로 출입이 전면 통제도했던 한라산 탐방로가 일부 개방되면서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오늘 하루 영실코스에 4,200여 명을 비롯해 어리목과 성판악, 관음사 등반로를 통해 9,200여 명이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내일도 성판악은 진달래밭, 관음사는 삼각봉 구간까지만 개방되며 정상까지 등반은 월요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파 속에 실종됐던 70대 침해 노인이 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체감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졌던 지난 24일 저녁 70대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4시간 만인 자정 무렵 공항 외곽 공터에서 쓰러져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저체온 증상을 보여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마 의식을 빙자해 여성들을 성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백우민 판사는 지난해 1월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욕설을 하고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검육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의 부친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제주에서 퇴마 치료를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제주지역 소비심리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5.9로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제주는 두 달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10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9포인트 상승하며 낙관적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안하는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제주에서도 합동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5개의 광고물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행정시효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자진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할 수 없고 읍면 동별로 설치 가능한 개수도 2개로 제한됩니다. 서울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명절 연휴 동안 도민들의 이동과 집단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에 백신을 맞으면 1, 2차 기초접종 이력이 없어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300여 곳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마당 개의 새끼가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배회하는 걸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1억 7천 2백만 원을 들여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중대형 반려견 400여 마리에 한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시청이나 읍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매화가 평년보다 40여일 앞서 피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 마당에 있는 계절관측용 매화가 지난 15일 꽃을 피워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는 46일, 작년보다 23일 빨랐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일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이상 높아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출생아동 양육을 돕기 위해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늘립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지원 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